순천 동천 하구 1원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환경부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순천시 동천 하구 습지 539.9헥타르 면적이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0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순천 동천 하구 1원 습지에 대한 신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내 논습지로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내 습지 보호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23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